상대의 팀이 세트플레이밖에 없는 걸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점을 한 거는 좀 아쉽긴 한데 그라운드가 별로 안 좋은 거 빼고는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.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의 팀도 어쩔 수 없이 내리게 되고 우리도 이겨야 하니까 이번에 쇼부를 보려고 한 거죠. 그게 잘 들어가진 것 같아요. 세레소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 우리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번에 아예 연승으로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꼭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